오늘은 진짜 여러분께 결혼이 여성들에게 도피처가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. 한심한 그녀들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 보고 가시죠. 싱글벙글 2대녀 3대녀들이 모여있는 여성시대에 월급 230만원인데 모은 돈 0원인 나 도태된건가?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. 이 여자는 집도 못살고 공부도 못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자입니다. 그런데 앞자리 한남직원들이라 비하하는 남성들은 이직이야기 배달음식 끊고 돈 모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무시하던 남자들이었는데 자신보다 미래계획이 확실한 걸 느끼고 본인이 정체되었는지 도태되었는지 걱정을 합니다. 실제로 오늘 퇴근 후 마라옵더 커버허버 3억을 생각이나 하고 있던 여자라서 본인이 한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 여자는 자신만 이렇게 살고 있냐고 속상한 마음을 표출하게 되죠. 참고로 이 한심한 이야기의 주인공 여자는 30대 초반이고 돈을 모아야 하나 싶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거면 왜 사나 싶은 마음에 돈을 모으지 않았다. 라고 말하는 레전드 욜로 라이프를 살고 있는 여자였죠. 이 여자의 학력은 고졸이고 배달에 민족옵더 커버허버 시키고 500만원에 70짜리 월세 낸 다음 강아지 사료값 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. 거기다가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해서 20대 때 여행이랑 배민의 모든 돈을 썼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죠. 아주 연병이란 연병은 다 떨고 있는 우리 여성의 모습. 질 몸뚱이 하나 간수 못할 것 같은데 강아지는 왜 키우는 걸까요? 제정신이 박혀있는 정상인들이 보면 너무 한심한 인생일 테지만 우리 멋쟁이 한국 여성들께서는 나 어제 먹은 엽떡인데 나도 월급 210받고 모은 돈 없어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왜 나는 울집 고양이랑 평생 이렇게 엽떡 커버허버 먹으며 살 거야. 라는 식으로 공감하기 시작했으며 앤 그게 왜 도태야? 서른 초반에 그 정도면 훌륭히 잘 살고 있는 거지 이제라도 모으면 된다 절대 도태 아니야. 라는 무지성 공감과 함께 내가 더 심해 나는 여기서 빚까지 있어. 라고 말하며 마통론의 선두주자 한국 여성들은 오히려 이 글쓴이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. 배달의 민족으로 100만원 쓰는 여성시대 회원님 있어 라는 말에 수많은 여성들은 공감하고 심지어 진짜 레전드 재테크 수단도 등장하는데 솔직히 여성인권운동가 아니고 현실동생이 이런 고민 털어놨으면 결혼하라 했을 것 같다. 여신은 경제관념 있는 남자 만나야 한다 진짜 찐으로 라는 식으로 남자에게 기생해서 설거지 당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. 저 정도 경제관념의 노후 대비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결혼해서 육아살림을 해도 남자에게 기생하는 게 낫다. 진지하게 12년을 그딴 식으로 살았으면 여신은 평생 돈 못 모으고 이미 너무 늦었어. 나중에 나이 먹고 혼자 힘들게 살지 말고 결혼 생각해봐. 결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살다간 나이 들어서 당장 아프면 누가 봐주냐 결혼하면 남편이 돈이라도 ATM마냥 벌어온다. 라는 식으로 개같이 결혼을 추천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. 30살 초반까지 돈 한 푼 안 모으고 앞자리 직원들 한남이라 욕하는 여자가 선택할 건 결국 결혼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은 눈에 보이시죠. 정말 놀라운 사실은 도태라는 단어를 몰라 자기 번 돈으로 여행 다니고 잘 산 게 어떻게 도태야 20대 때 여행 가는 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임. 이라고 허버허버 유럽 여행 간 걸 옹호하는 한국 여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. 유흥에 돈 쓴 게 아니라 20대에 여행 간다고 썼으면 잘했다고 생각해 이제 돈 모으면 되고 늦은 건 없다.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발언들. 93년생인데 통장에 100원도 없고 마통 1300 뚫어서 근근히 산다면서 글 쓴 여시를 부러워하는 마통여시. 이게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실이라는 사실 느껴지시죠? 그녀들은 결혼을 하나의 도피수단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합니다.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퐁퐁남은 앞자리 남직원 한남이라 조롱하며 돈 한 푼 안 모으고 해외여행 가서 돈 펑펑 쓴 여자를 설거지하겠죠. 참 할 말 없게 만드는 여성들의 마인드온을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마라협떡 배민으로 허버허버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에게 결혼은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